대구시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현장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인 뒤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. 이번 점검에서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별 추진계획과 보행환경개선, 시민불편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택시의 승하차 지점과 주차시설 등 세부계획을 세워 전문가 검증을 실시키려 했으며 시와 시공사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단계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혼란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.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백화점 외에도 4개의 고속버스터미널 및 동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입주하고 주변 고가차도 건설 등에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시철도 1호선 등의 승하차가 씌워져 교통의 거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백화점에서 하겠습니다.